이 항공기가 개발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. 영하 몇 도, 영상 몇 도 이내에서 운용이 가능해야 된다.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최한은 영하 32도. 그런 조건에서 운용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비행성부터 성능, 진동, 하중, 165개 테스트 폰트입니다. 5개년, 10개년의 온도 데이터를 저희가 다 운송을 한 결과 32도를 좋아할 수 있는 평균적인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. 엘로나이프가 된 거죠. 총 81일이 해외에 엘로나이프가 있었거든요. 춥다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. 한 번 손이 시렵네, 아프네 라고 하면 회복이 안 돼요. 10개 손가락이 다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.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상, 보도별로 온도도 다 다르고 바람 조건도 다 다릅니다. 자연에 100% 맡겨진 상태에서 시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다고 봐요. 영하 25도가 되면 할 수 있는 적도 있고 반드시 29도 이하가 돼야지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또 만 피트에서 영하 30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시험이 돼요. 그런 조건들을 매칭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를 해놓았죠. 카이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 그룹, 지원 인력, 방사청, 방과학 연구소 등등 소속된 인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때만은.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저희들은 실패라는 반응 자체를 저희가 책이지를 안 하고 금메달을 목에 들고 왔다라고 저는 마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opee igue 와 !! 길 여 이 길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